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송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숫자만 25년째 연구하고 계신 분이시죠? KB 증권에서 계량 분석 퀀트 담당하고 계신 김민규 수석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수학을 잘하셨다고요? 네, 저 수학 전공했습니다. 수학 전공? 네. 수학 전공은 누가 하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응용과학들은 많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뭔가를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데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흔치 않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학 선생님들 말고는. 그렇죠. 수학을 전공을 하셨군요. 수학 전공한 우리 동기들에 비해서 제일 잘 되셨다고 보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동기들보다 공부를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 전공하다가 경제학과로 대학원으로 도망을 그쳤죠. 더 잘한 친구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풀렸군요. 또 그들만의 또. 요즘 하긴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으로도 수학자분들 굉장히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수학 전공하신 우리 김민규 수석연구원께서 숫자로 우리 시장 평가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퀀트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퀀트에 의한 투자를 나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정도를 깊이 들어가느냐는 개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이 퀀트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퀀트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있죠. 왜냐하면 사실 어느 자산이든 간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퀀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를 분석하고 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면 다 퀀트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다 주가 보고 실적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퀀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가 보고 실적 보고 이 정도도 안 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숫자를 어떻게든 보는데 그걸 많이 보는 정말 정밀하게 아주 다양하게 여러 비교를 하면서 보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퀀트 분석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퀀트 분석을 투자해 꽤 많이 활용하시거나 도움을 주시는 우리 김민규석 연구원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큰 주제에 한번 먼저 여러분께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릴 주제가 다들 주식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 시대가 해야 되는 시대가 맞기는 하죠. 그런데 최근에 좀 주식이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러면 주식을 언제 그만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뭘 보고 우리가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면 아까 공매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또 그것 갖고 어떻게 또 우리는 종목을 골라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보는 뭔가를 오늘 좀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가 어떤 것들로 주로 우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많이 듣는 게 금리, 환율, 성장률, 실업률 이런 것 등등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최대한 드려보고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리스크 프리미엄, RP 이게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초기 모의하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이익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21년 코스피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순이익 전망치가 대략 13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가총액 지금 2천조 원 정도 좀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1년 동안 벌어드릴 돈 134조 원의 14배, 15배가 지금 가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약자로 PER, Price Earnings Ratio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10레베라는 게 무슨 의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자체로도 가격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만큼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원 벌었으니까 나의 내일 가치는 10원 더 올려줘야 돼. 이런 거죠. 이럴 때 1년에 134조 원씩 벌면 14년 동안 벌어야 주가가 2배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14년 후에 주가가 2배가 되려면 당장 1년 동안 주가가 몇 퍼센트씩 올라야 되는가. 이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4분의 1, 역수를 취하면 되는데 그럼 7%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씩 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1년에 얼마씩 버는 게 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얼마씩 버는가를 통해서 이 주식에 투자할 때 얼마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를 사면 기대 수익률이 7%가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 지금 134조를 벌어요. 기업들 다 합쳐서. 그런데 7%씩 성장하면 268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7%씩 성장하면 14년 후에 왜냐하면 나의 가치가 내가 버는 이익보다 14배이기 때문에 14년 후에 결국 2배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134조 곱하기 14년, 15년 하면 2000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씩 1년의 가치가 쌓아지어가면 나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14년이랑 134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PER, 이익 대비 주가가 14배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코스피한테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1년에 7%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PER이 우리 코스피가 10레베인 거죠? 네. 10레베입니다. 그걸로 하면 14분의 1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못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투자를 그만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할까요? 더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PER의 개념 먼저 한번 저희가 살짝 맛보고 갔고요. 그리고요. 그런데 사실 이 포인트에서 한국 주식이 비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무서웠죠. 2007년 그때 금융위기 전에 버블이 고점에 달했던 그런 시기 때는 PER이 13배였거든요. 2007년에? 그때도 주식시장 많이 비싸다 이럴 때라는 거죠? 많이 비싸다 그랬었죠. 그때 13배? 지금 훨씬 비싼 거네요. 그것만 보면 비싸죠. PER만 보면 비싼데 그런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지표를 고려해보면 그때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 대신에 주어지는 대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하는 대신에 주어지는 대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에 주어지는 대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느냐 아니면 은행에다 그냥 돈을 넣느냐.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주식이 지금 제가 7%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 지금 예금 갖다 놓으면 1%밖에 안 되죠? 그럼 6% 차이가 나는 거죠? 네. 6%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더 커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 하에. 네. 그런데 이 6%만큼의 차이가 사실 2007년에는 어땠는가를 좀 우리가 돌이켜보면 3%밖에 안 됐어요. 3%? 네. 2007년에는 PE가 13배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8%였는데 그때 은행에 갖다 주면 5%씩 줬거든요. 아, 은행 금리와의 차이가? 네. 결국에 8백이 5하면 3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지금 훨씬 많이 나네요. 지금 훨씬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 차이가 얘기해 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주식이 은행에 돈 넣는 거에 비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 그만 오를까 언제쯤 그만해야 될까를 판단을 하려면 단순히 그냥 주가만 보면 안 되고 은행에 우리가 돈 넣었을 때 얼마씩 주느냐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은행에 돈 넣었을 때 워낙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욕구를 채워주려면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2007년만큼 PER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이 과열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2007년에는 금리가 5%인데 주식에 했을 때는 리스크 하면 8%? 네. 그 정도라고 치면 3%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1% 금리에 한 7% 정도라고 PR 치면 그럼 이제 6%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이 훨씬 더 큰 거죠? 큰 거죠. 그러면 은행에 넣었을 때보다 여기에 주식시장의 기대수익이 당연히 커야 되는데 커야 되죠. 그래서 그때보다 고평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걸까요? 그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식은 곱병화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 차이가 줄어들면? 네. 그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네. 저도 뭐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기대수익률이 한 4% 이하로 떨어질 정도가 돼야 2007년에 버블 때보다 그렇죠. 더 좀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겠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셨고요. 그때 당시만큼 코스피가 과열로 진입해서 팔아야겠다라는 수준이 되려면 지금의 금리 그리고 지금의 이익 전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최소 19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대충 맞습니까? 장기적으로 과열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잘 맞죠. 아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요. 19배다라는 거를 사실 지금 코스피로 환산을 하면 최소한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인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4,000까지 가면 주식이 망했으니까 여기서 팔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이 비싸다고 말하려면 4,000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정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혹시 그때 전 세계 금리 수준과 지금의 전 세계 금리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 그냥 PR 13배 정도가 버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리스크 프리미엄 6% 정도 벌어진 것도 또 충분히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혹시 환경적으로. 그렇죠.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고 판단을 해보면은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어닝 대비 비싸다라는 게 어닝이 우리가 성장이 안 되면은 이게 고점일 수가 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기업이 이익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PER이 비싸진 거는 가격이 실적 개선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올랐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PER만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이 끝이다 고점이다 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죠. 자 알겠습니다. 고점은 지금 아닌 걸로 적어도 퀀트적으로 숫자로만 볼 때는 판단하실 수 있다. 그거는 다른 퀀트 분석하시는 분들도 역시 동의하는 부분입니까? 아마 거의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2007년 수준의 버블이라고 할려면 적어도 한 4천 포인트 정도까지는 돼야 그 정도랑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혹시 2007년에는 지금의 기업 상황이라는 게 사실 몇몇 아주 우량한 친구들이 많이 끌고 가고 예를 들면 미국의 빅테크 이런 친구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혹시 이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 해석을 왜곡하게 만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니까 외곡의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 이야기를 하러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한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던 업종들을 보면 건설, 기계, 조선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빅텍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로 시간을 또 돌이켜보면 중국의 시장 개방이라는 어마어마한 뒤를 봐주는 그런 모멘텀이 작동을 하면서 올랐던 건데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섹터들은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아니면 IT, 플랫폼 기업들 이런 쪽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때도 물론 건설, 기계, 조선 이런 것들 다 성장주였지만 중국을 등에 업고 있다는 그리고 또 구조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성장주였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이라는 게 굳이 없어도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 쪽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때랑 그런 식으로 비교해도 저희는 크게 왜곡은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시장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적어도 숫자로만 보자면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물론 조정 나올 수도 있겠죠. 조정 상반기 중에 저희는 이미 2월에 기간 조정 나오고 있고 또 저희 투자 전략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대략 5월쯤에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긴축을 비롯한 아까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이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때 나오는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더 담으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고점이 어디까지 갈 거냐를 보면 올해 연고점이었던 3260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말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할 때는 어떤 친구들에게 더 유리한 점수를 좀 주시는 편입니까? 역시 큰 회사들인가요? 수출? 그런 회사들도 물론 계속해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리스크 프리미엄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려보면요.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쨌든 6%지만 옛날보다 우리가 박스권일 때보다는 낮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주가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우리가 2006년에서 7년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했었어요. 옛날에 보지 못했었던 밸류에이션 영역에 진입하는 밸류에이션 고점을 뚫는 그런 경험을 2006년에서 7년 넘어갈 때 했었는데 2007년으로 들어서면서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물론 2006년에 좋았던 기존 성장주들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올라가는 것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들 그런 것들로도 위험 손호가 확산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경험이 어차피 컨트라는 게 과거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서 그때가 또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우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경험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이 결국에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던 그런 것들로도 다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아시고 있겠지만 화장품 안 사죠. 쇼핑하러 안 가죠. 여행하러 못 가죠.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승장이 중반으로 무르익고 갈수록 기존의 성장주들, 여태까지 좋았던 것들 이외에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동안 좀 떨어졌거나 소외받았던 친구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저 같은 경우는 얘네들 계속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네요. 그렇죠?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지금 소외됐거든요. 소외된 것들만 갖고 계시다면 문제겠지만 일단은 갖고 계시고 다른 거를 더 같이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담긴 현금이 없어요. 풀입니다. 늘 항상. 그러면 일단 소외된 친구들 소외됐다고 해도 소외됐는데 좋아질 친구랑 소외됐는데 계속 소외될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물론 가능성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소외된 쪽을 꼽아보면 제가 코로나를 예로 들면서 화장품, 호텔, 레저, 또 미디어 인테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거를 꼽았는데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가 코로나라는 게 명확한 그런 상황이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도 코로나만 완화가 되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끝난다는 가정 하에서는 회복은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적이 안 좋아졌었던 쪽이 경기민감 산업들 일명 굴뚝 산업들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불렀었던 그런 산업들이 있었죠.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정유나 화학이나 철강, 조선, 기계, 그리고 석탁해는 상사 이런 것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었는데 사실 이쪽이 계속 소외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이미 정유랑 철강을 제외하면 나머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차전지 올라오고 전통화학주들 올라오면서 실적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건설기계 이쪽도 2019년보다는 좋아진 상황이고 이미 나온 실적들이 그리고 조선이랑 정유 이쪽은 적자지만 적자폭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소외받았던 업종은 아니에요. 굉장히 관심받았던 업종인데 그 회사만 소외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겠군요. 그게 혹시 어떤 종목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뭐 다 있어요. 통신장비니 바이오 등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좋았죠. 그런데 소외받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업종 안에서 사실 소외받고 있다는 뜻은 사실 잘못 골랐다.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이유가 괜히 명품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비싸도 좋으니까 사는 그런 거듯이 섹터 안에서 유독 그 종목만 소외받는다라고 하면 재무제표 뜯어보면서 진지하게 내가 처음 이 종목을 살 때에 마음이 바뀔 만한 무언가가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저 얘기해 주신다고 아 그 저 퀀투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고평가나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뭐 이야기가 좀 남았을까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공매도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긴 해서 5월 2일까지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다시 이제 공매도 재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지수 여기 이제 편입된 종목으로 이제 공매도를 간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을 좀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비싼 친구들이야 뭐 크게 공매도 세력이 막 장난치려고 해도 뭐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 된 건 맞습니까? 아니면 발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런저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나요? 뭐 이게 사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일단 현상만 보면 숫자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으로 한정해서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 일단 충격을 줄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이랑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두 개 합치면요? 네 두 개 합치면 코스피 200이 88%, 90% 되고 코스닥 150이 코스닥 안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 과거의 경험이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때랑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이때도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풀어줬던 적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9년에 풀어줄 때 그렇게 충격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풀어줄 때는 하루에 지수가 4.9%가 코스피가 4.9%가 빠지는 충격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네 하루에 4.9% 그런데 이게 사실 두 케이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면 공매도 수급이 한꺼번에 나오느냐 아니면 천천히 나오느냐 그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지했다가 다시 2009년에 풀었을 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공매도 하는 수급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 때 다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그 수급이 예전 수준으로 한 번에 복귀가 되면서 하루 만에 지수가 거의 5%까지 빠졌던 경험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빗대서 앞으로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될 때 충격이 있을까 없을까를 조금 예측을 해보면 사실 4월 정도까지는 주가를 보면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공매도가 활발하던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쇼타던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매력적인 수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으면 충격이 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지수도 지지부진하고 좀 빠졌다. 이러면 사실 공매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적인 마켓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수 충격이 크게 없겠죠. 네. 그래서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실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어떻다는 거예요? 영향을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네. 물론 있지만 4월까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확실하게 드러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공매도를 우려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막상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하락이 별로 안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매도의 충격이 그 정도라고 봤을 때 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잘 활용해서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익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전략 그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레포트를 쓴 게 있는데 아 쓰셨어요? 네. 갖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죠? 이 레포트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와 함께 주목할 종목인데요. 주목할 종목? 네. 사실 뭐 전체 리스트는 사실 저희 KB증권 홈페이지를 가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게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들한테만 재개가 됩니다. 올 3일부터. 저는 이 관점에서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만큼 크고 그리고 하지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는 안 들어가는 종목들 아 코스피 220 안쪽 그리고 코스닥 160, 170 이 정도 시총이 보면 사실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이랑 종목이 1년에 두 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 코스피 200이 없는데 이미 코스피 200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사이즈는 마켓에서 있는 사이즈는 비슷한데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 올 3일까지 재개되는 것들보다는 없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 한 180등 이후 쪽은 굉장히 불안하시겠다. 150등 뒤쪽으로 굉장히 불안하시겠다. 그렇죠? 뭐 불안할 수도 있죠. 코스피 150 밑에 그리고 코스닥 한 100등 밑 쪽으로는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하실 수 있겠네요. 사실 공매도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쪽이 불안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코스피 100이 아닌 것들은. 그러니까 100, 70, 80등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피 200 중에서요? 네. 코스피 200 중에. 그 친구들이 시총도 좀 작고 비교적. 비교적 작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노린다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적은 공매도로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럼 좀 조심해. 그 친구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건 오히려 좀 더 조심할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괜찮은 제 추론이었죠? 네. 맞습니다. 제 자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공매도가 활발하던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괜찮을 만한 것들 차원에서는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없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좀 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서 공매도가 우려가 돼서 나온 수급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수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보면 공매도가 되게 많이 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앞으로는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공매도를 더 이상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사수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매도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이 참 매번 방송할 때마다 좀 나와서 오늘 확실히 좀 정리 좀 하고 가고 싶은데요. 공매도의 긍정적 영향, 긍정적인 요인은 뭐 있습니까?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까? 한도 끝도 없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아요? 일단은 가격 발견 기능 가격 발견 기능?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이상 이성적으로 비쌀 수 있는 종목들에 제대로 된 가격을 찾아주게 하는 기능이 있다. 공매도가? 네. 라는 해외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네. 아니 올라갔으면 별 이유도 없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뭐 알아떨어지겠지. 그런데 그 떨어지는 거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찾아주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공매도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문헌을 근거로 얘기를 하시고요. 네. 공매도를 또 부정적으로 보면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도 끝도 없죠. 아니 그래서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있으니까 우리도 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공매도가 왜 주식시장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가격 안전 기능이라든지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잘 설득이 좀 잘 안 되고 물론 제가 투자를 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매도라는 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가 다른 나라 있다고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공매도 기회가 좀 많이 열려있고 사실 거래대금으로 따져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하시는 게 우리나라 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한 70% 되거든요. 아마 지금 더 올랐을 겁니다. 숫자를 업데이트 해보면은. 공매도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도 개인들한테 공매도 시장을 조금 더 열어주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찔끔 거 좀 한다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실제로 개인들이 얼마나 공매도 거래를 하고 이런 게 잡혀봐야 알겠죠. 저희가 사실 공매도 관련된 특집 방송도 우리 이진우 프로님 주도해서 방송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꼭 이렇게 날짜 계속 연기 등등 해가면서 반드시 재개해야 될 이유가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왜 꼭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건지를 아직 제가 설득은 충분히 안 됐는데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아나갈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코스비 1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살짝 비껴나가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그럼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았다면 언제부터가 좋습니까? 예를 들면 한 4월 말쯤 들어가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미리미리 들어가서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5월 3일 지나고 나서 그때 가격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좀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뭐 제가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생각해야 될 이슈 중에 또 한 가지가 5월 달에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까?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제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종목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발표가 되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이 아니어서 공매도가 안 되던 것들이 그 이후로는 이제 또 공매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5월 전? 아 5월 전? 네. 아 공매도 재개 조금 직전? 직전이죠. 아 고때가? 왜냐하면은 그 거래소에서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을 발표하는 게 이제 5월 말쯤에 발표하거든요. 5월 말? 네. 보통 5월 말에 발표하는데 그 가격 기준이 4월 말 종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뭐가 들어갈까 예측을 해보면은 좀 많이 벗어날 수가 있는데 대충 한 4월 중순 정도 지나면은 어느 종목이 들어갈지 시장의 윤곽이 잡히거든요. 그때부터는 사실 공매도 이 종목이 없어서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은 지금부터는 다시 공매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또 번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런 또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군요. 하여튼 뭐 요즘 우리 저 그 퀀트 분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제일 핫한 이슈입니까? 제가 사실 다른 퀀트 분들이랑 별로 안 친해갖고요.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아싸라서 저도 그렇습니다. 밥도 주로 혼자 드시고 아닙니다. 아니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 같은 특히 뭐 사실 거리 두기 시기에는 혼자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 항상 멘트 강하게 유지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철학, 본인의 지식 이걸 잘 또 투자에 활용하시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KB 증권의 우리 퀀트 퀀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김민규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 우리의 시장은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아직 한 800 정도는 남은 것 같다. 만약에 2007년의 기준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한참 남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해주셨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이게 얼마나 우리 개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를 할 때 그런 코스피 200 끝단 바로 밑 혹은 코스닥 150 끝단 바로 밑 이 정도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는 것도 4월 말쯤에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규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민규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네. 고맙습니다.